명곡한정단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명곡한정단 여러분은 선택한 결과 감미로운 무대를 선사한 J.K 김동욱과 텔라장이 2승을 이어갈지 유쾌한 무대를 펼친 임창종과 후국이가 1승을 가져갈지 오 잘한다 쎈다 오 J.K. 김동욱 스텔라자 호랑이의 시선 오시의 승부의 승도 2연승에 성공합니다 좀 불편하시겠어요? 아 야 이게 김철정 씨 내려오거든요 바로 아 이게 오 이러면 안 되는데? 저번에는 계획이 없던건데? 첫 출연에 2승이에요 오늘 다 선배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본인 덕분에 저도 다른건 모르겠고 여기 너무 좋아요 누려주세요 아무나 안줄수 있는 다리로 안줄수